라오스의 댐 붕괴 사고로 수백 명이 실종되고 6,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라오스 이재민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라오스 남부 아타프주 이재민 수용소를 방문해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어제 귀국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9.11 민간수색구조단을 라오스 피해 지역에 급파하기로 하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긴급 구호팀이 라오스 남부 아타프주 사남사이 지역의 이재민 수용소를 방문한 건 지난달 27일. 사고 발생 나흘 만입니다. 긴급 구호팀은 수도 BNT 안에서 10시간가량 걸려 사남사이 이재민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3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팀은 현지 시장에서 구입한 구호 물품을 1톤 트럭 3대 나눠 싣고 이재민 수용소인 사남사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1차로 구호 물품을 나눠줬습니다. 1톤 트럭을 3대 구해서 거기에 짐을 신고 가서 일단은 현장을 봐야 되니까 들어가서 물건 나눠주면서 이재민들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물건이 뭔지. 긴급 구호팀은 1차 구호 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쌀과 쌀을 쪼서 먹을 수 있는 화로 등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구입해서 이재민 가정 5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구호팀은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직접 이재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떠나도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로에 밥솥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한 500가정을 좀 섬겼고요. 그리고 쌀을 한 5톤 정도 구입해서 한 2, 3일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가정으로 좀 나누는 일을 섬겼습니다. 교실 한 칸에 30명에서 40명이 생활하고 있던 이재민들은 사고 발생 나흘 만에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면서 연실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라오스 수해 지역에선 아직도 3천여 명의 이재민들이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9.11 민간수색구조단을 라오스에 급파하기라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은 출정식에서 수색구조단이 라오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달라고 당부한 뒤 라오스의 예수구시도의 사랑을 전해주길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로 라오스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라오스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이번에 이 일을 해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17명으로 구성된 9.11 민간수색구조단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아타푸주, 사남사이 지역에서 긴급 구호활동과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기독교 NGU 국제기아대책을 비롯해 굿네이버스, 개인코리아 등이 라오스 현지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박성석입니다.